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어코디언의 엔터키 패널 토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엔터키를 이용하여 어코디언의 패널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엔터키 패널 토글 속성 갑질 툴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코디언입니다. 패널을 3개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의 모습입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엔터키 패널 토글 속성 갑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 값은 Tru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패널의 타이틀 부분을 클릭하여 패널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도 패널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엔터키 패널 토글 속성 갑질 펄스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각 패널의 타이틀 부분을 클릭하여 패널을 열고 닫을 수 있지만 엔터키를 누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